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인데 조금 기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흐리고요. 오후에 조금 햇볕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일단 오전은 조금 흐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가볍게 입고 출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신문과 이데일리 온라인 뉴스, 그 다음에 이데일리 프리미어 콘텐츠인 마케딘을 중심으로 오늘의 글로벌 경제, 국내외 경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접근을 해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시장의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사태,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사태, 오늘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역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한때 9만 전자까지 육박을 하다가 지금은 7만 원대 중반 좀 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는 반도체 주, 호재는 주변에 참 많은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가가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사에 나와 있는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회사들, 사모펀드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 가운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라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던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복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복은 하긴 했는데 이란이 입은 충격이 크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난번처럼 한 300여 개의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이 긴장을 했다. 이런 상황처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서 이란의 피해도 많고, 특히 핵시설 같은 데 이런 쪽에서 피해가 많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란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아주 굉장히 강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의 공식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보복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떤 보복에 따른 일종의 체면 치레는 한 셈이 됐고, 이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일본 군사시설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설에 피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란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양측이 서로 체면 치레를 하면서 일단 확전을 상당히 자제한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 내용 같은 걸 인용을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래도 전면전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을 내놓게 했는데, 왜냐하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그동안에 중동 지역에서 본토 공격을 서로 자제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 불문율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벽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언제든지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양쪽 다 전면전으로, 또 굉장히 서로 공격 강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역할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지금 상당히 둘 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또 전면전, 이게 결코 두 사람의 대통령 당선에, 그러니까 바이든의 재선이나, 트럼프도 결국 재선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좀 맞춰있다라고, 맞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을 때, 보복했을 때도 바로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보복 공격 자제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문제는 또 미국이 상당히 브레이크,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쪽으로 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만 되지 않는다면, 일단 악재로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감안을 하고, 시장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중심으로는, 반도체 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결국은 7만 원대 중반 조금 넘은 상태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달 초에 한참 분위기 좋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8만 6천 원대를 장중에 넘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9만 전자가 다시 가는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또 그럴 만한 호재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반도체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실적들이 괜찮고, 수요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보조금 주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시간 문제만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았고요. 또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호재들이 나온 지 불과 얼마 만에, 한 1, 2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호재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악재, 이 찬물이 이란, 이스라엘 충돌 사태로 해서, 시장에 끼얹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충격파가 삼성전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반도체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주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TSMC가 실적 얘기를 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한 10%포인트 낮췄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가 또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는 데 따른, 꼭 구내 반도체주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데 따른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주의 시장이, 공급과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악재들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본다 그러면,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IT기기 교체주의가 도래한 것도 좀 있고, AI 칩을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 새로운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다음에 고안율에 따른 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사태가 전면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어쨌든 많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됐을 때, 결국은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영업이 1조 8천억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긍정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0일 날 발표를 하는데, 역시 지난번 잠정 실적 발표 때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도 우리 시간으로 26일 날 발표를 하지는,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괜찮을 것이라는 데는 전망들이 모아지고 있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투자적인 투자 전략은 일단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큰 변수, 즉 이란, 이스라엘 충돌 사태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보시는 건 어떨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라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사모펀드에 팔린 기업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글라스라고 잘 알려진 회사죠, 락앤락. 이 락앤락이라는 회사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코티 파트너스가 대주주인데요. 현재 1,300만 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를 인수를 해서 다 사들인 뒤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게 사모펀드 대주주의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스테미 플란트라는 회사, 그다음에 루트론이라는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도 상장 폐지를, 공개 매수를 상장 폐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왜 사모펀드들이 보유 중인 이런 회사들도 다 괜찮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을 공개 매수로 상장을 폐지를 시킬까요?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장사 투자라는 게 IR도 그렇고요. 주주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요. 상당히 관리가 까다롭다. 이건 사실 계속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가 좀 용이하다. 부담이 좀 적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상장을, 상장사를 이렇게 인수를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금을,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을 폐지하는 사람.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돼야지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상으로는 95%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락앤락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락앤락같이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 또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도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야 공개 매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짜면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가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해서 실익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일각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매매를 할 경우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 폐지 특히 재무적으로 안 좋아서 상장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자제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어쨌든 온라인 상업펀드에 팔린 기업들이 중심을 떠난다는 게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델리 오늘 일면에 사이드톱으로 나왔던 기사 일면과 삼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아파트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게 이델리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아파트 비리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3년까지 3년 내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결국은 입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은 입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견제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게 결국은 아파트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